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부캐는 본캐는 이게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정호연입니다. 오늘은 Ask me anything을 해볼 건데요. 많은 질문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How old are you? It's a confidential I'm 미쿡 나이로는 27살 한국 나이로는 29살입니다 자 다음 How tall are you? 176cm입니다 이건 괜찮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엽떡으로 이야기했는데 가장 많이 시키는 토핑과 사이드 메뉴는? 일단 소세지 치즈 당면 사리 주먹밥 입니다 It's a super hot spicy 떡볶이 You could die 두 번째 질문 다른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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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자신감이 필요할 때 외우는 주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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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쓰는 이모지는? 하트 하트 이모지 빨간색 하트 그리고 요정 요정 핑커벨 이모티콘 한국 무대에서 해외 무대로 다시 연기로의 도전에 박수를 도전을 결심하는 원동력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인간의 기본은 생존이죠 호연이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 전 방법 따윈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가 그냥 생기거든요 저 낯가려요 아닌 거 같죠? 저 되게 낯가려요 What kind of stories or characters do you want to play next? Anything 재밌는 거 해보고 싶어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Kill Beal을 리메이크한다면 Kill Beal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성은 좋아합니다 저 액션 히어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로맨스인 것 같아요 로맨스 해보고 싶어요 Sad Ending 10년 후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생긴대로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나요 순간이동 비행기 타는 게 많이 힘들어요 날아다니는 것도 좋겠네요 슈퍼맨처럼 나의 본캐와 부캐 부캐는 본캐는 이게요 이해가 쉽나요 우주 대스타 호연언니 핸드폰 배경화면이 궁금합니다 따란 구름 제가 찍은 구름입니다 어 한국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년 잘 안 바꿔요 한번 설정하면은 mbti를 믿나요 음 저 mbti는 enfp였다가 enfj였다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안 믿어요 자꾸 바뀌니까 꾸밈 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의 사진들이 많은데 정말 자다 일어나서 찍은 사진도 있나요 대부분 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집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 세수 한 날도 있고 안 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꾸밈 없고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인간 정호연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행복하자 낯을 많이 가리지 말자 네 어려워요 항상 아직까지도 카메라는 참 오래된 친구지만 부담스러운 친구기도 하고 아직은 많이 어렵습니다 음 그러게요 어 네 그렇습니다 마음은 불편해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자신을 많이 믿어주고 사랑하자 love yourself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불안감들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지해졌네? 다시 돌아가야지 본캐가 왔어요 막 이러면서 I love you I love you too 마지막! 벌써 마지막 몰아치는 스케줄 사이에서도 나를 힘나게 하는 것 사람들 주위 같이 일하는 스텝 언니 오빠들 그리고 고양이 저에게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셨나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슬레이트 치는 게 재밌죠? 네 탁 하면 미국 가 있고 탁 하면 저기 파리가 있다가 탁 하면 한국으로 왔다가 누가 저걸 특이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저게 잘 못하는데요 최대한